안녕하세요 그 남자의 샐러드 원희 기처입니다 오늘의 소재는 바로 휴대폰입니다 휴대폰 메시지를 보내다 그런데 우리가 뭐 send라든지 give 이런 동사를 쓰지 않고 딱 한 단어로 표현한 법이 있습니다 바로 텍스트입니다 텍스트 그냥 텍스트라는 것 자체가 동사로 누구누구에게 메시지를 보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관련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시죠 다른 단어에 도움 필요없이 텍스트 다음에 사람만 넣으면 돼요 텍스트 미 나에게 문자를 주다 텍스트 미에다가 하나만 더 붙이면 또 답장을 하다라는 게 돼요 돌아오는 의미를 가진 back 텍스트 미 백 텍스트 미 백 그 사람이 뭐 나한테 답장을 보내질 않아 he didn't text me back she didn't text me back 불길한 징조죠 네 이제 두 번째 표현을 배워볼 텐데요 무음으로 맞추다 진동으로 맞추다 이런 표현입니다 관련된 영상을 보시죠 그건 무음인 상태야 조용한이라는 형용사 silent on silent 무음으로 맞출게 I'll put it on sil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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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읽었는데 씹어 숫자 1이 없어졌는데 답을 안한다 그러면 나를 그렇게 두는거야 두다가 이제 동사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leave keep 이런 동사가 있죠 이미 읽음 처리된 상태 그래서 on read 그래서 과거형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he left me on read he kept me on read 네 오늘 이렇게 휴대폰 관련된 표현들을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그녀는 나에게 답장하지 않았어 he didn't text me back 나한테 문자 보내주시겠어요? could you text me please? 무음으로 맞춰져 있어요 it's on silent 지금 진동으로 맞춰져 있어요 it's on vibrate 진동으로 맞춘 것 깜빡했어요 I forgot to put it on vibrate 진동으로 맞춰주시겠어요? could you put it on vibrate? 그녀는 익십했어 she left me on read she kept me on read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part-time part-time part-time